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개축은 개축은 뭐예요 이거? 반녹관계야 그래서 개축이 있으면 개축을 뭐로 봐야 돼? 개로 봐야 돼 반녹관계 개축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축합이 있죠 이거는 또 뭐야 식상 식상 식상이다 그러면 사축합했다는 얘기는 뭐야? 록이 뭐하고 록이 뭐하고 합했어요? 재하고 합했어요 그렇죠? 록이 재하고 합하면 도하가 있다 없다? 있다 사유합 아니 유축합 그렇죠? 유축합은 뭐야? 록이 인성인데 인성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 식신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식신이 또 식신하고 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록이 재나 식신하고 합을 했죠? 그러니까 도하가 있다 또 이거를 또 뭐를 보면 돼? 궁하고 성을 보면 또 나오죠? 궁이 뭐야? 사 사가 궁금하면 수도궁이다 성은 여전히 여전히 재관이 다 궁이죠? 그럼 뭐야? 술도 궁이고 사도 성이고 축도 성이죠? 궁성이 많죠? 아 그게 도하가 있다 이렇게 궁성이 많으니까 궁성이 많으니까 도하가 있다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궁성이 많다 도하가 있다 첫 남자 유술천 때니까 날아갔구나 이렇게 그렇죠? 술도 술도 사가 궁이면서 성이죠? 또 이거 성이죠? 재관이니까 재관이니까 성이 또 축도 록도 되지만 뭐도 돼? 관도 되는 거예요 관도 그리고 특히 시주에 시주에 축토 시주에 축토가 있으면 축토에는 생식기라는 기본적인 뜻이 의미가 있어요 음암한 곳이잖아 그렇죠? 숙토는 음암한 토죠? 그러니까 또 음암한 곳이죠? 그 음암한 곳이 시주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요만 자체만 해도 도하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의 이런 그리고 또 뭐야 개개니까 뭐야 여기 개개니까 록이 시주에 나와 있죠? 개축이니까 록이 시주에 여자 사주의 록이 뭐야 내 밖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하 그 자체도 도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하성을 보면 하루에 도하성을 그러면 나오는 저 사람은 도하성이 있구나 궁성이 많고 그렇죠? 다운이니까 궁성이 많고 이렇게 자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이거는 개축이니까 이거 뭐예요? 록이죠? 록 록이 충 밑 충했죠? 충 밑 충 미는 이거 뭐예요? 관이잖아 그렇죠? 관이면서 또 뭐야? 식상구죠? 관 그러니까 여자의 록이 관과 충하면 무슨 일이 있다? 쉽게 쉽게 도하를 범한다 이렇게 나와요 축수령 관하고 형충해도 이게 록이 관하고 형충을 해도 이건 뭐야 일단 교류가 있는 거죠? 부딪혔단 말이야 여자의 몸이 관하고 부딪힌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충미충도 있지만 축수령도 마찬가지다 이게 여자의 록이 관하고 형충을 했다 그러면 부딪혔다는 거야 부딪힌 거 여자의 록이 남자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그게 도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했어? 인축 인축 암합을 했다 암합을 했다 그러면 록이 뭐하고 식상하고 합을 했죠? 록이 식상하고 합을 해도 도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해피림은 뭐야 이거 해피림은 암합이야 암합 암합이니까 암합은 은밀히 합하는 거죠? 은밀히 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 인성이 있다 인성 월준은 월준은 주로 학창시절이라고 학창시절 그렇죠? 월준은 학창시절인데 해피림은 또 인성이 있으니까 공부할까요? 공부하는 도중에 학교 때 공부할 때 몰래 연애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연애 몰래 연애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연애박사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박사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박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기토일관이 기토일관이 을사를 봤다 기토일관이 을사를 보면 천남자죠 근데 이거는 뭐야 남자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중에 뭐가 있어요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다 그렇죠? 무토와 경금을 봤으니까 무토는 이 을목인 남자 입장에서는 뭐야 쟤잖아 쟤 이거는 관 관 그러니까 당신은 첫 남자고 연애였는데 그 남자는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관계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 첫 남자는 그러면 여기 첫 남자인데 여기 인성을 쳤잖아 그렇죠? 이 남자는 뭐를 차고 있어? 인성을 차고 있으니까 집이 있는 남자죠? 인성은 집이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유부남하고 연애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유부남하고 옛날에는 당연히 유부남하고도 연애하고 또 인성을 찾으니까 공부하면서 연애하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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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주를 보고 도화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만 더 합시다 음 춤선생 사주의 이제 춤선생 어떨 때 춤선생인가 이런 것도 보면 또 돼요 경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록을 봤으니까 뭐야 목화가 금수 잡는 거죠 시지의 록을 보면 아까 기토일관이 경호시에 태어나면 록을 봤기 때문에 뭐가 뭐를 목화가 무조금 금수를 잡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세가 이렇게 강해도 금수세가 강해도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경신이 있으면 이거 관인데 관인데 왕해가지고 관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 못 잡아 그러면 이걸 뭐로 봐 재로 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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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갑진이니까 활목이 꽃을 피웠죠 활목이 꽃을 피웠으니까 볼 필요 없어 그렇죠 잘생기고 이쁘고 그다음에 관이 왕하지만 관이상생이 있죠 관이상생 관이상생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리고 신진학으로 관을 나한테 끌어들였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반대 세력이 강해더라도 관하고 또 미가 또 얼리 들어왔어 진토속으로 들어갔다 진은 이건 재잖아요 재 재 플러스 무슨 거야 인고죠 그렇죠 재 플러스 인은 사업체예요 사업체예요 인신충 하니까 쟤가 연에서 시까지 왔다 갔다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 활동 범위가 넓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활동 범위가 넓구나 그리고 갑목이 그냥 병화를 트였으니까 막 이름 나잖아 그러니까 활목이 병화를 보면 그냥 이름이 나잖아요 저도 활목인데 무슨 대원 병대원에 오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화의 저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목이 꽃을 피웠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름이 확 나지 왜냐하면 아름다리 나무에 큰 나무에 꽃이 만발했으니까 병화는 또 병화는 꽃이 만발한 거잖아 그렇죠 태양과 같은 큰 낫다 그래서 그래서 보는데 여기서 보면 목 이 목에는 항상 무슨 상이 있어요 팔 다리에 상이 있어요 팔다리에 상 팔다리에 상이 있는 거예요 팔다리에 팔다리에 상이 있는데 인신충이 있죠 여기서 인신충이라는 것은 뭐야 충이라는 것은 막 뛰는 거죠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막 땅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인신충 그러니까 이게 다리에 목에는 항상 팔다리가 있으니까 팔다리가 그냥 신나게 통통통 튀는 모습이죠 팔다리가 통통통 튀는 모습이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춤선생이다 유명한 아주 왜 할머니 병화가 떠서 아주 유명하다 이게 유명이야 아주 그냥 그 세상에 알려지죠 나무가 큰 나무가 꽃이 만발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게 목이나 록 같은 게 연주나 시주에 있으면 연주나 시주에 있으면 팔이나 다리를 예상 있는 거예요 또 특히 나무가 있으면 팔다리에 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 잘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잘 번다 왜 이게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나한테 다 들어오니까 꼭 이게 내가 제압 합이나 생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또 미는 이게 비겁고죠 비겁고 비겁고는 비겁고라는 건 비겁에 뭐가 붙어 있어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으면 비겁에 인성이나 식상이 붙어 있으면 손깃을 밝혀서 이라고 그랬죠 손깃을 밝혀서 그러니까 손깃을 밝힐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